이제 산막이 펼쳐지면 산막의 일장에서 아주 체나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체포당합니다. 루나 백작의 군대에게 체포당하는 거죠. 루나 백작의 군대는 이 여인이 누군지 모르고 왜 금지된 구역에서 어슬렁거리냐 하면서 체포를 해서 자기 상관인 루나 백작에게로 끌고 가죠. 아주 수상한 여자를 잡았습니다. 이러니까 신문을 하다 보니 아 불사 이 여인이 만리코의 어머니였네 이렇게 되니까 루나 백작은 야 이번이 기회다. 만리코의 어머니를 생포했으니 지금 당장에 화형대에 묶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화형대에 묶는 그런 아주 그냥 성질이 급한 사람들인데요. 화형대에 묶어서 처형한다고 하면은 만리코가 그 미끼를 물거다. 만리코를 체포하기 위해 그녀를 일단 화형대에 묶고 소문을 퍼뜨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산막의 1장이 끝이 나고 산막의 2장으로 넘어가면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은신처에서 바로 이 만리코와 레오노라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리코와 레오노라는 이 만리코와 얘기를 하죠. 언제 내가 또 전투해 나가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끼리만의 언약식을 해서 우리만이라도 이 하느님 앞에서 결혼합시다 그냥.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정말 만리코의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유명한 두 개의 아리아 카바티나와 카발레타가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카바티나는 아시벤미오 꼴레세레. 정말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대요. 내가 그대의 사랑을 얻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러면서 이 카바티나에서 만리코가 아주 감동적인 가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지만 내가 죽는다는 건 당신과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가 먼저 이 천국에 가서 레오노라 그대를 단지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지 그거 죽는 건 우리 사랑의 끝이 아닙니다. 라는 정말 절절한 아름다운 카바티나를 부르죠. 근데 그때 중간 장면에서 또 전령이 들어와가지고는 만리코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어머님께서 잡혀가지고 지금 화형대에 묶여서 곧 처형당하게 생겼습니다. 이러니까 또 만리코가 발끈하죠. 아 저거 절대 안 돼. 결혼식을 막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막 오르간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혼하고 하나로 사랑을 맹세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헐레벌떡 전령이 뛰어들어가지고 만리코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지금 집시 할머니께서 화형대에 묶여있습니다. 아주체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체나께서 지금 화형대에 묶여서 처형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만리코가 뭐라고 이러면서 발끈합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레오노라가 아니 왜 그러시나요? 그 사람이 누구길래. 그러니까 바로 우리 어머니요. 라고 얘기하니까 레오노라도 이게 도대체 무슨 운명의 장난이냐. 망연자실에 있는데 여기서 또 쿵짜라작작하면서 이 만리코가 까발레타를 부르죠. 디콜라삐라 로렌도 포커. 저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보라. 우리 어머니를 죽이려는 저 불꽃을 보라. 그러니까 저 타는 불꽃을 보라라는 아주 정말 격정적인 까발레타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달려갑니다. 같이 이렇게 살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같이 죽기라도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격정적인 아리아를 부르면 그러면 이제 만리코를 추종하는 군대가 와서 빨리 우리 출동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가서 루나 백작을 무찌르고 어머니를 구하겠다라는 정말 화끈한 까발레타를 부르죠. 이 만리코의 두 아리아. 이걸 뭐 테너들이 독창회에서도 많이 부르는 너무나도 유명한 명아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굉장히 또 영화 역사에서 중요한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장면인데요. 아주 이탈리아의 명 영화감독이었던 루키노 비스콘티 감독이 있죠. 이 레오파드 같은 명작을 만들었던 루키노 비스콘티 감독의 1954년 명작 영화인 센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감각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만 1860년대 베네치아가 오스트리아 지배에서 벗어나서 독립해서 통일 이탈리아 왕국에 편입하려고 이탈리아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하던 1866년을 배경으로 피지배인들이었던 베네치아인과 지배민족 오스트리아인들의 갈등을 다룬 그 속에서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음악과 영상미가 돋보이는 명작 속에 이 센소라는 영화의 첫 장면이 일트로바토레의 디쿠엘라 피라 결혼식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센소라는 영화 제목이 딱 떠오르는 그 장면부터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는 오르간소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사랑의 이중창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전령이 들어와서 이 디쿠엘라 피라를 부르는 장면까지가 오페라의 첫 장면을 길게 이렇게 하는데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오페라 연출가로도 유명했던 비스콘티 감독의 안목이 굉장히 뛰어난 영상미가 뛰어난 장면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90년대에 이 베네치아의 페니체 극장이 불에 탔습니다. 불에 타서 전소됐는데 이걸 다시 재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 설계도가 남아있으니까 베네치아의 페니체 극장을 짓기는 다시 지었는데 내부 인테리어는 설계도에 안 나타나 있죠. 그 장식이 어땠는지는 사진과 기록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1954년 페니체 극장에서 촬영했던 그 내부가 비스콘티 감독의 화려한 영상미 속에 아주 디테일이 잘 담겨 있었던 거죠. 그 영화의 첫 장면을 보고 페니체 극장의 인테리어를 재건했기 때문에 정말 이 일트로바토리가 큰일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막으로 들어갈 텐데요. 산막과 사막 사이에서 아까 그 산막 마지막에 만리코가 어머니를 구하겠다라고 출동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중과부적이죠. 루나 백작의 군대에게 수적으로 열세여서 결국은 체포당하고 맙니다. 만리코까지 잡힌 거죠. 루나 백작은 아주 체나도 만리코도 모자를 다 죽이려고 지금 감옥에 가두어놓은 상태입니다. 어머니하고 함께 가두어져 있죠. 어떻게 보면 까발레타에서 만리코가 어머니와 함께 살지 못할 바에야 죽기라도 같이 죽겠다라고 한 그 내용대로 돼버린 셈입니다. 사막이 열리면 이제 루나 백작의 궁전입니다. 웬 여인이 어두운 밤에 홀로 루나 백작의 궁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레오노라는 거죠. 여주인공 레오노라가 만리코가 루나 백작에게 붙잡혀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만리코를 구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드러내고는 여기서 또 정말 아름다운 아리아를 부르죠. 다모르수랄리로세, 사랑의 장밋빛 날개를 타고 이 레오노라의 아주 유명한 아리아지 않습니까? 이 아리아를 부르면서 만리코에게, 지금은 내가 만리코는 감옥에 있고 나는 떨어져 있지만 사랑의 장밋빛 날개를 타고 이 사랑이 만리코에게 전해지기를 자기는 지금 만리코를 위해 목숨을 버릴 생각까지 하고 온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이 아리아는 정말 옛날에 칼라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리리코, 스피토, 소프라노들이 많이 부르는 독창회에서도 많이 부르는 아리아죠. 이 아리아가 또 특기할 만한 게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보히미안 랩소디, 아주 돌풍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프레디 머큐리가 워낙 오페라를 좋아했죠. 그래서 자기 음악 속에도 오페라를 많이 녹여놓고 했습니다만 프레디 머큐리가 또 특히 만년에 소프라노 몽세라 까바에하고 친교를 깊이 나누었죠. 그래서 음반도 같이 내고 굉장히 존경을 표했던 여인입니다만 프레디 머큐리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그 장례식장에 몽세라 까바에는 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공연을 멀리서 하고 있어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몽세라 까바에의 허락을 얻어서 프레디 머큐리의 가족들과 이 퀸 멤버들만 모여있던 그 장례식장에서 몽세라 까바에가 부르는 일트로바토르의 사막에 사랑의 장밋빛 날개를 타고가 울려퍼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프레디 머큐리의 장례식에 울려퍼졌던 이 아리아인데 이 아리아가 그만큼 사랑을 담은 사랑의 노래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금 레오노라가 어떤 일을 할지를 관객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그냥 사랑의 노래로만 들리지 않고 뭔가 비장한 느낌을 주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궁전 안으로 들어간 레오노라는 루나 백작을 만나자고 합니다. 루나 백작에게 당신이 나를 그렇게 원하니 당신 소원대로 저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나 백작이 눈이 번쩍 뜨이면서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신에 만리코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루나 백작은 그럴 줄 알았어. 웬일인지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레오노라가 자기에게 오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어쨌든 나는 만리코를 풀어주겠고 당신은 이제 나의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완전히 뛸 듯이 기뻐합니다. 뛸 듯이 기뻐하는데 이 레오노라는 뒤로 삭 돌아서 몰래 반지에 숨겨가지고 왔던 독약을 마십니다. 그러면서 혼자 되뇌죠. 나를 가지게 될 겁니다. 나의 죽은 몸을.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루나 백작은 지금 어떤 레오노라가 어떤 생각을 가진지도 모르고 그냥 기뻐가지고 너는 이제 내 거야. 그대는 나의 것. 이러면서 얘기하고 레오노라는 이미 독약을 마셨기 때문에 조금씩 쇄약해지고 있지만 마지막 정신을 차려가지고 루나 백작을 속여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감옥 안으로 만리코와 아주체나가 함께 이렇게 감금되어 있는 감옥 안으로 이제 쇄약해진 레오노라가 비틀거리며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만리코에게 그냥 거두절미하고 얘기를 하죠. 당신은 곧 풀려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만리코가 아니 루나 백작이 나를 그냥 풀어줄 리가 없는데 당신 도대체 뭔 얘기를 한 거요.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분명히 레오노라가 루나 백작에게로 가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서는 그 정도 조건이 아니면 나를 풀어줄 리가 없다. 그러면서 하여튼 이 만리코는 성격이 불같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벌떡 일어나면서 화를 내면서 나를 배신했단 말이요. 이러면서 막 지금 레오노라의 속도 모르고 레오노라를 엄청 비난합니다. 이렇게 야 이 배신자야. 이러면서 막 울분을 토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레오노라의 안색이 거의 지금 사색이 돼가고 있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힘이 없지요. 그러니까 만리코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얘기를 하면서 사실 당신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내가 루나 백작에게로 가겠다라고 해놓고는 그렇지만 난 루나 백작에게 나를 바칠 생각이 없다.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미 독약을 마신 상태고 루나 백작은 내 시체만을 보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만리콤은 또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나를 구하려는 이 아름다운 여인을 방금 내가 그렇게 부지졌다니. 뭐 이러면서 또 후회하면서 눈물을 흐르는데 레오노라는 점점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희희낙낙하면서 이제 레오노라는 나의 것 그러면서 과목으로 들어와서 만리코를 만나려고 딱 과목으로 들어왔는데 레오노라가 그 안에 있습니다. 루나 백작이 깜짝 놀라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죽어가는 레오노라를 보고 야 내가 완전히 속았구나. 결국 레오노라가 만리코를 살리기 위해 그랬던 거구나. 어우 열 받아. 이러면서 만리코를 수많은 군인들을 시켜서 만리코를 그냥 지금 뒤도 더 볼 것도 없다. 바로 화형시켜버려. 그래가지고 만리코를 화형대에 올려가지고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우리 남자 주인공이 죽인 거죠. 여주인공도 죽고 죽었는데 루나 백작이 아주 채나를 바라보면서 저기 봐. 네 아들이 지금 불에 타고 있어. 으하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 채나가 음흉하게 어머니 드디어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저 지금 불 타고 있는 만리코가 바로 네 동생이야. 그러니까 어릴 때 루나 백작의 아들을 이렇게 불 속에 던진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을 던져놓고는 이 루나 백작 둘째 아들 가르씨야를 데리고 와서 키워서 자기의 아들로 계속 키웠던 게 결국 이 복수의 순간을 스스로 자기 루나 백작이 자기 동생을 죽이도록 만드는 이 얄궂은 운명의 순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아주 채나의 큰 그림이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스토리의 전개가 굉장히 무리가 있죠. 그걸 그렇게 키워서 할 수가 있었을까 싶지만 마지막에 저게 네 동생이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루나 백작의 그 넋이 나간 그 표정 이 무슨 비극적 운명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절규하면서 아주 채나가 어머니 당신의 복수로 완성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케스트라는 미친듯이 오케스트라가 총주를 코다로 코다를 막 총주로 연주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템포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작품은 스토리가 조금 말씀하신 대로 무리가 좀 있지만 그렇죠. 이게 이제 음악적으로는 계속 반전을 주면서 그렇죠.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카바티나 카발레타 그게 이제 굉장히 효과적으로 드러나기 위한 스토리인 것 같기도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벨칸토 오페라만 계속 쓰던 깜마라노라는 대본가의 대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대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바티나와 카발레타에서 계속 반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한 장면 내에서의 짧은 스토리를 이렇게 반전 스토리로 이어가는 거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대본은 스토리적인 면에서는 이게 뚝뚝 뛰어오르기 때문에 스토리가 이게 그 개연성이 있는 스토리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그 사람들이 지루할 틈 없이 넘어가도록 만드는 그런 대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막과 막이 그리고 시점도 조금 떨어져 있고 그렇죠. 항상 이 시점이 떨어져 있어서 막과 막 사이에 숨겨져 있는 그동안의 스토리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오페라를 보러 가기 전에 아 이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는 걸 미리 시놉시스를 좀 읽으셔서 이렇게 이제 좀 파악을 하고 가셔야지 전체 스토리에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베칸토 오페라라는 것 자체가 스토리의 개연성 이런 걸 즐기기보다는 그 순간의 음악적 쾌감 이런 걸 즐기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보면 요즘 일일 드라마나 주말 드라마 보시면 스토리 전개가 그 한 해에 다른 드라마 몇 회분의 스토리가 막 전개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서도 아 저게 말이 돼? 어떻게 얼굴에 점 하나 찍었다고 아내를 몰라봐? 이런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보면 볼수록 빠져듭니다. 일일 드라마 한번 보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습니다.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실은 드라마의 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저게 말이 돼? 라고 생각되는 이 개연성에 이렇게 막 집착하기보다는 그 개연성에 집착하다가 스토리가 꼬이는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약간 만화적인 상상력으로 건너뛰면서 장면 장면의 그 어떤 쾌감에 쾌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작품들 이런 것이 이제 벨칸토라고 보면 벨칸토 오페라라고 보면 1트로바토레는 이미 벨칸토 시대가 끝난 1850년대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벨칸토의 본고장에서 공연을 그리고 벨칸토의 대본가가 대본을 썼기 때문에 마지막 벨칸토 오페라 이제 벨칸토 오페라 이걸로 그냥 종결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든 벨칸토 스타일 오페라의 아주 그냥 마지막 결정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끝판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트로바토레 같은 경우 전곡 음반을 그냥 틀어놓으시고 다른 일 계속 하시면서 하시면서 음반을 틀어놓으시고 2시간을 계속 들어보시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계속 그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서정적인 아리아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또 막 너무 이 불같은 성격들이 막 이 쿵짝짝짝 하면서 빠른 까발레타를 쏟아내고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중창은 물론이고 합창 그리고 오케스트라도 덩달아서 너무나도 성질이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한여름에 우리가 불닭볶음면 먹으면서 땀을 쭉 빼면서 이렇게 아니면 또 매운 냉면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이렇게 여름에 더위를 또 이겨내듯이 이열치열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어서 한여름에 들으면 참 제격인 그런 오케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말 이 중기 3대 명작 이 세 작품을 보시면 각자의 개성이 다 다르고 베르디는 이렇게 서로 다른 스타일의 작품들을 이렇게도 능청스럽게 같은 시기에 다 써낼 수가 있었던가 베르디라는 작곡가가 왜 이 오페라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작곡가인가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 이 세 작품 이후로 중기 3대 명작 이후로 베르디의 명성이라는 것은 완전히 공고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중기 3대 명작을 저희가 다 다뤘는데요. 그렇죠. 이 다음에 이어질 작품들을 조금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뭐 사실 베르디는 저는 오텔로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렇죠. 이 후기작 중에서는 아까 제가 이제 서로 다른 스타일들을 구사한다고 했는데 아까 이제 바그너 말씀하셨습니다만 베르디가 평생 동안 알긴 하지만 자기 스타일이 아니어서 쓰지 않았던 바그너 스타일을 이것도 역시 보이토라는 진짜 천재적인 바그네리안 대본가죠. 이 보이토라는 천재적인 대본가의 대본을 만나서 아 이런 데에는 이런 대본에는 바그너 스타일의 음악이 어울린다라고 해서 바그너 스타일을 그 너무나도 완벽하게 구사한 진짜 독특한 스타일의 오페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역시 또 베르디의 색다른 스타일의 오페라로서 후기작인 오텔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트로 바트라도 했지만 또 다음 편을 기대하게 기대시면 불러일으킬 수 있게 한번 여쭤봤었고 오늘도 너무 재밌는 얘기 들려줘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다음 오페라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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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